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마울입니다 자 오늘도 랭크 매치 원피스 버닝블러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유가 되면 새로운 캐릭터를 많이 써보일 생각이구요 최대한 인성게임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앞으로 만나는 유저들하고는 정말 매너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인성을 보여준다면 바로 뚜까 인성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인성 캐릭은 안넣었어요 인성 캐릭 오늘은 안넣었고 자 E1 와 이건 못 이기겠는데 상대 전적 미쳤네 이건 그럼 제가 게임을 뭐야 한국 유저야? 진짜 나루토 유저입니다 나루토 유저 어 야 이거는 여러분 인성 가겠습니다 지금 카드는 인성이 아닌데 일단 첫번째 경기 질수 없기 때문에 어 인성 갑니다 모카님이에요 모카님 나루토 리그 질겜 유저 어허 오 오 귀여워 아 이런 이건 빠른데 일단은 이건 인성 가야돼 인성 무조건 이건 인성이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인성으로 가야돼 아 이건 뭐야 모카님 질겜 하려고 질겜 질겜 할 수 있으면 질겜 해봐 어 질겜 할 수 있으면 질겜 해보세요 질겜 할 수 있으면 질겜 해봐 나는 질겜 할 마음이 없음께 어 내 능력도 고민했잖아 어 이렇게 되면은 한번 바꾸죠 간다 룸룸 열매 됐어 걸려들었지 오우 와 지리네 어 잠깐만 야 아주 그냥 사람을 봐주네 봐줘 그냥 오 봐줘 그냥 사람을 사람을 봐주고 있어 오우 잠깐만 이건 이건 나 룸 끊고 힐링도 바꿔야돼 이거 오케오케 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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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지금 능력을 봉인해가지고 아무리 루피랑 할지라도 추가능력을 못써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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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딜 야 간다 으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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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눌렀었어 버튼 걸렸다 걸렸다 걸렸어 아 까비 어 뭐야 마르코 아 갑자기 마르코 튀어나가는데 죽은 줄 알았네 아 아 오케 인성 간다 마르코 마르코 인성 간 마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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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마르코 인성 가는거야 어 야야야 됐어 됐어 왔어 야 마르코로 끝장내 야 마르코로 끝장내 이거 안되겠어 이거 가야돼 이거는 야 마르코 간다 아 어 어 뭐야 마르코 죽으면 어떡해 야 마르코 죽으면 어떡하냐 어 가만히 있어봐 오 큰일났다 이거 아카이노 정익구 의원 가야겠는데 이거 아카이노 정익구 의원밖에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 게임 재밌게 올라가네 오케 아우 어 좋았어 자 기다리고 이따가 여기서 가드 깨주고 이어서 추가타까지 아 까비 안들어갔어요 어 애니존 아이스보 클낫다 클낫다 각성 같다 상대에 각성 같어 와 이거 클낫다 각성기술 바로 들어오는데 와 내가 거의 죽겠다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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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 수고하셨습니다 어 갈뻔했어 어 모카님도 좀 질겜하긴 했네 이분도 이분도 질겜하긴 했어요 제 상대도 질겜하긴 했는데 어 운이 좀 좋았네요 어 마지막에는 질겜하다가 각성가저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한따 옆으로 살짝 피했던게 아 정말 좋았던거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조합으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구요 어 뭘 하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아 그래 덕후같은데 맵을 바꿀게요 노래가 맘에 안들어져 더 좋은 노래 나오는데 있거든요 여긴가 여기가 노래가 좋아 나는 인성 캐릭이 아닌데도 인성이 돼버리네 이미 지금 사람들 전쟁이 많이 좋기 때문에 어 룩스님이네 룩스님인가요 진짜 야 룩스님 전세계 랭킹 2위던데 유레이카님 이겼던데 아이씨 아니 야 저격 좀 그만해 자 모카니가 2차전 갑니다 에네를 갖고 왔네 에네를 에네헤 에넬 에넬 쓰읍 에넬 어쩌 어떨려나 에넬은 푹 제대로 못치면 안되는 카드잖아요 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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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자체가 지금 뭔가 계속 목탄이 아이스볼 이렇게 이런만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거 하는것 자체가 오우 오우 저한테 그래도 좀 많이 따였어요 뭐야 아 내 마르크로 바꿨네 자 올려주고 잘됐다 차라리 자꾸 버튼 미스가 나는데 나쁘지 않네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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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임성 넣고 가자 임성 넣고 임성 임성 넣고 가자 임성 넣고 가 임성 넣고 들어가 오와리더 오와리더 북친다 북친다 야 북칠땐 죽여야돼 야 북칠땐 죽여야돼 야 엔엘 북치면 여러분 큰일납니다 엔엘 북쳐 엔엘 북쳐 엔엘 북치면 안돼 여러분들 엔엘 지금 북 거의 4개 다쳤어 4개 다쳤어 야 하나인가 남은거 같은데 오케이 아웃 나이스 엔엘 북치면 안돼 여러분들 엔엘 북치면 큰일납니다 저거 북치는거죠 오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아아 죽었다 마르고 당했다 야 마르고 당했다 야 피쳤네 이거 아아 털렸다 캐릭터 이거밖에 없는데 아아아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 마르코가 너무 금방 죽었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복카님 어 자 갑시다 아야 그래도 엔엘 엔엘 북암맞은거 정말 다행이었어 엔엘 엔엘 등에 엔엘 등에 북칠 때 진짜 조심해야됩니다 엔엘 등에 북칠 때는 정말 큰일날 수가 있어요 야 잠깐만 로우 빼버려 이거 로우 아닌거 같애 로우 약간 노잼이다 어 그리고 그 수술술술 열매 능력반이가 너무 오래 걸려요 되던 안되던 진짜 새로운 캐릭터를 한번 넣어보던지 스몰 애기 아으 아니야 아니야 스몰 애기 아니야 핸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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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인데 핸코크 갑니다 핸코크 샹크스는 게임에서는 별로에요 왜냐면 샹크스는 보여준게 없어 어 뭐 애니에서 보여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만 나냐 패기수 어 약간 좀 그냥 동상같은 느낌이야 샹크스가 좋다고 데빌맨님 좋게여서 데빌맨님도 솔직히 샹크스 잘쓰는거 아니잖아 샹크스 데빌맨님 어떻게쓰는지 알아요? 평타가 데미지 안나오고 기술이 없어가지고 평타를 때린 다음에 레인지어택으로 이어요 저분은 그니까 샹크스 자체에 기능이 많이 없다보니까 기술이 이어붙여서 정상 캐릭터로 보이게 만든다고요 샹크스 첫대전 여자네 여잔데 저보다는 당연히 잘하겠지 안 돼 아 근데 여자도 여자한테 매료 안되지 않나? 아 이거 행콕 골랐는데 이거 상황이 좀 아닌데 이거 바로 바꾸던지 해야겠다 자 일단은 참교육 일단은 참교육 일단은 아 능력을 공인해버리네 이 자식 이거봐라 능력 공인해도 대시 쓸 수 있거든 이 자식아 난 말 없고 평타 쓸려고 오른거거든? 니가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봐 이길 수 언니 미안해 언니 내가 언니 내가 잘못했어 언니 잠깐만 아 이거 능력 아 이제 능력 쓸 수 있 넌 뒤졌다 이 자식 다시한번 아 뭔 놈의 평타가 이렇게 빨라 인생게임 간다 인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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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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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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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땄어 자 기술 눌러 그렇지 이어서 아 기술 안나갔어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ia요 이야아아아아아아 아악 간다 정이구현 간다아아 정이구연 ícaия아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암하 수 스폰 다음 realiz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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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노 가자 아카이노 가자 아카이노 가자 어 됐어 됐어 어 이겼나 이거지 이거지 아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이거야 코알라한테 참교육 당했다가 아카이노로 역참교육 좋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다 참 미안하다 진짜 핸콕은 좀 빼야될거같아 핸콕이 대시기가 없어 대시기가 차라리 이런애보다는 흠흠흠흠흠 버기 어 버기 너무 좀 그런가 그 다음 내가 좀 연습해본 캐릭터가 아 아 깝칠 타이밍은 아닌데 어 깝칠 타이밍은 아닌데 초파 한번 넣어 초파 한번 초파 한번 어 깝칠 타이밍은 아닌데 초파 한번 넣겠습니다 조로? 아니 조로도 많이 했어 아 잠깐만 수정이 안됐어요 어 초파 하나도 몰라 기술 하나도 몰라나 오케이 갑니다 초파 하나도 몰라요 초파 하나도 몰라 자 한번 들어와 보자고요 자 즐겨찾기 한번씩 누릅시다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누릅시다 이따가 이따가 시간과 정신의 방 코너를 운영할 생각인데 룬님이 설마 자는 건가요? 카톡을 안 읽네 룬형 지금 방송하나요? 혹시? 랭커 룬님과 한번 게임을 좀 해서 시간과 정신의 방을 가질려고 하는데 나 지금 레벨이 몇인데 랭크가 몇인데 안 잡히냐 아 방송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가서 카톡 좀 한번 봐달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E1 뭐야 이거는 루피 빠돌이야? 야 인쟁 루피다 상대 인쟁 루피야 루피 두명이나 넣었어 어 인쟁 루피 나 하나도 몰라 초파 기술 하나도 몰라요 과연 루피 선장은 귀여운 우리 초파초파 열매를 때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인성 나올 것인가 대사 참 잘 만들지 않았냐 지들끼리 참 대화하기 잘 해놨어요 이거봐 이런것도 있어 좋아 초파 겨뤄보자 막 캐릭터들마다 다 연결을 해놨어 경우예술은 경우예술은 되게 많이 만드네요 코알라는 할 줄 아는데 많이 해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오늘은 안 할 것 같고요 자세히 뭐 콤보까진 모르지만 저도 솔직히 일단 때려 일단 때려 일단 때려 오케이 기술 모르지만 일단 때려봅니다 아 이거 뭐야 어어어 야 이거 뭐지 어 뭔지 몰라 그냥 어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갑니다 오 야 초파 대시키도 있네 상대 완전히 당하는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들어온다 아 이거 한번 제대로 맞았네 어헤 헤헤 됐다 걸려들.. 걸려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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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상대 들어올 때 어 어 코알로를 맡겼네 평타전 하려고 하는거죠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이제 많이 했어 우리 애기 여자 인성 봐라 우리 귀여운 감이 초파를 우리 초파느님을 때려버려 우리 감이 초파느님을 어딜 어딜 감이 어딜 핵이도 없는 기집애가 집에서 어 집에서 밥이 나라 밥이 나라 그러면은 유튜브 이미지 신망하니까 그렇게는 안 말하겠습니다 집에서 말이야 어 돈이나 한 300만원 벌 것이지 왜 여길 나왔어 어 집에서 돈이나 300만원 정도 벌 것이지 어 인생가드야 인생가드 그렇다면 나도 경우가 있어 가드 브레이크 해버리고 공중 데미지 넣어버리면 되죠 상대 올 때 어 됐어 또 이거 또하네 이거 또 이짓하네 또하네 이거 벌려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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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벌려들었어 아카이노 바꿔 아카이노 바꿔 아카이노 바꿔 아카이노 아카이노 바꿔 아카이노 바꿔 아카이노 왜 바꿨냐 상대가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아카비 어 다시 다시 어 어 어 각송 각송 갔어? 각송 가봤자야 어 각송 가봤자야 각송 가봤자야 각송 가봤자야 아 오지게 때리네 오지게 때리네 우와 어 어 여러분 인잭마르코 갑니다 인잭마르코 인잭마르코 가야돼 인잭마르코 인잭마르코 갑니다 인잭마르코 이건 털려요 어쩔수없죠 인잭마르코 가야돼 자 인잭마르코 가야돼 인잭마르코 인잭마르코 어딜 감히 눈에 보이는 기술을 그렇게 쓰고 있어 뭐해 야 야 뭐해 야 야 가만히 있어봐 이 웃긴 자식이네 이거 야 너 뭐하냐 뭐해 됐다 걸렸다 걸렸다 어 나 뒤지는 줄 알았잖아 뒤지는 줄 알았잖아 이 친구야 인잭마르코 간다 했잖니 어 수고했다 어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잖니 얘들아 수고해요 아 론형 카톡 봤대요 오케이 감출 수 없는 이 실력 초파는 여기서 즐겨봤으니까요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몰이 하나 한번 갑니다 아니야 프랑키 한번 가봐 프랑키 프랑키 기술 하나도 몰라 나 그냥 갑니다 흰수염? 흰수염? 글쎄 흰수염 갈려면 지금 다음판에 한번 갑시다 아 모카님 또 왔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놈의 인생 아카이누 저거 이룩 저기 뭐냐 아.. 아오키즈인가? 프랑키 여기서도 사기인가요? 여기서 사기여야되는데 고경이 일단 뭐 모르니까 평상에 어 완전 당할 수 밖에 없네 이거 나우키즈 전단식으로 쓴다 이거지 어어 이거 또 북친다 야 북쳐 야 북쳤어 야 북치르고 막아야 돼 북치르고 막아야 돼 야 북치르고 무조건 막아야 돼 야 잠깐만 어 앤에 앤에 북치면 안 돼 야 잠깐만 이거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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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크로 바꿔 일단 앤에 무조건 제거해야 돼 앤에 북치면 큰일 나요 앤에 앤에 북치면 진짜 게임 큰일 납니다 앤에넬은 앤에넬은 빠른 제거를 해야 돼 앤에넬은 빠른 제거 무조건 오케이 앤에넬은 무조건 빠른 제거가 답입니다 어 북치는 건 안 돼 북치는 건 안 돼 오케이 됐어 아 다시 불안킥 뭐야 안죽었어? 어 죽였다 죽였어 어 죽었어 죽었어 뭐야 이거 애네 왜 살아있지? 아 안죽었었냐? 이런 샹 자 능력공인 능력공인 이러면 이제 능력 못써서 해기를 못써서 제 데미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오케이 가는거죠 인서 오케이 걸렸죠 어딜 도망가? 이거거든요 이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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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케이 아카이누 선물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속 잡기 안들어갔네요 아깝구요 아이고 망했다 망했다 야 각성가 어차피 이거는 각성가 알만한게 1대1 상황이어서 오오 아 나 이거 마루코 남았네 인생 인생 캐릭 하나 남았었네 아 인생 캐릭 남았었네 자자자 인생 인생판 갓나 마루코 인생판 갓 안 돼 에 에 탄탄 마르코는 아홉살 미아 Villain 책 미안해 마르코 못지켜 줄 것 같애 미안해 마르코 어어 husbands 아이ения 뭐야 아니 한국을 왜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뭐하시는 분이야 어 수고했어 이게 뭐야 뭐하는 사람이야 G랭크를 간다고? 랭크를 떨어져야 된다고 자신이? 왜? 와인? 아 신전 비싸네 이건 루피 루피를 안전하게 받고 도플라밍고 점수가 너무 높아서 하기가 힘들어 자 오야지 갑니다 오야지 3루피를 안하고? 그건 솔직히 노잼이지 그런것도 있어요 좀 아무리 제가 제 방송이지만 루리앱에도 어떤 BJ가 걔같이 한다더라 이런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미지상 조금은 이제 어 그래요 자 에루보님 어 이분 에잇 뭐야 이거 루피 두명이나 있네 참교육 들어갑시다 내가 리치면 상대는 패기에요 상대는 화염패기 자연길 잠시만요 오야지는 사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루피 뭐지? 이케 자 먼저 오야지 들어갑니다 오야지 먼저 인성플레이 들어갑니다 인성 어 일단은 인성으로 상대에게 나의 어느정도의 그걸 알려주고 다시 한번 인성 한번 나와주고요 자 상대 패기 썼죠 기다렸다가 이어서 이어서 이거 제가 당합니다 어 상대 먼저 가드를 풀었어요 이러면 이득이죠 자 그 다음에 저는 패기 한번 써주고요 여기서 패기 한번 써주고 일어나서 바로 바로 중간에 가드 풀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운이 없었고요 망했고요 이제는 저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있으세요 자 어차피 이럴때는 패기를 못쓰는 루피로 바꾸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상대가 들어올 때 고무고무노 준비해놨다가 전 죽었어요 이제 어 상대 능력 봉인하자 오케오케 좋아좋아 에헤이 이러면 안되면 안되네 이상하네 고기 먹었는데 대해애라 대사 개 울께요 흫 으 으 으 어 좋아좋아 이성 인성가자 인성 인성가자 이 인정 인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루와 두루와 두루와 이거지 이거지 어 이거지 이거지 오케오케 끝났어 끝났어 어딜 들어와 어시스트 끼다가 뒤지는거요 자 들어오는거 아유 못대렸네 오케 자 근처로 가구요 미리 이거 눌러둡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못잡았네요 까비 자 패기 좀 써주고 오케이오케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거 죽었어요 오케이 자 조금 늦었네요 제가 오케이 간다 오야지 간다 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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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야지가 나왔는데 이거 오야지 그렇지 오야지 오야지지 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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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안죽지 아아아아 오야지 게임을 잘하는건 감출수 없어 게임을 잘하는건 감출수 없어 게임을 잘하는건 감출수 없어 내 재능이야 오야지 인성 인생게임 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유튜버에서 우측 밑에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누릅시다 자 아프리카 다음팟도 즐겨찾기 한번씩 누릅시다 추천 즐겨찾기 오야지 했으니까 쿵루 가겠습니다 쿵루 잠깐만 점수가 났네 그렇다면 500원 아 되게 애매하게 났네 점수가 음 캐릭터 신청은 받지 않아요 미안해요 흠흠 원피스 아이에스? 원피스 야이C 이기면 안되는거 아니야? 어? 캐릭터가 두명이야 서포터 엄청나게 갔다